오! 쟤 뭐야? 신이지여 감사합니다 살아남았구나 그 세속적인 미치광이가 다른 사람들처럼 널 난도질하는 건 아닐지 걱정했단다 밖에서 만나자꾸나 밖에서 만나자요 음음 맞아맞아 카메라 카메라 어 그렇지 그렇지 앙 어 아 어어 우 우 우 우 우 배터리 이정도면 빵빵하다고요? 음... 감사합니다 키아시님 어서오세요 뭐였지? 자벽부 OCC 자벽부 531920 데이비드 안나프루나의 사직을 즉각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박해 망상이 있으니 이후 메시브산에 환자로 넘겨주십시오 치료는 환자의 사망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친구 섬님 고마워요 작업을 일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저녁에 야시장 다녀와서 피곤해서 걱정했는데 깜놀하면서 잠이 달아날 듯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엄마짱님 화이팅 키메라님 어서오세요 예 유명한 게임이죠 유명하다기보다 이제 사골 국물 다 빠진 게임이죠 심장 쫄려요 쫄지 마세요 아 쫄지 마라 히레비랑 같이 가자꾸라 쫄지 말고 어 내가 쫄았어 밧데리 뭐 갈 데가 없나 여기도 갈 데 없는데 어 이 핏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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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하하하하하하 이 사람들 찌 내가 찾아냈지롱 핏자국을 따라가라 그랬어 아 뜨거워 아 뜨겁다 아 뜨거워 어 이거 누구야 태어난 수밖에 없었어 전부 다 머커프는 너무 많은 걸 우리에게서 앗아갔어 우리를 이용한 거야 우리를 이런 몸으로 만들었어 버려진 미친놈 몇 정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 타게 냅둬 이 엿 같은 것들 전부 다 타버리도록 나가 살고 싶으면 주방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아 워커프 공급 흠 죽 흠 흠 흠 흠 헣 흠 흠 흠 흠 여기가 아닌가? 어디로 가야돼? 여기 같은데? 헉? 아 나 뛰게 해줘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데이터가 들어와서 행복합니다 그렇지 못 뛰면은 그런거죠 저기 또 뭐가 있나? 뭐 없네요 뭐 없네요 아 아 여기도 막혔는데 네 PC로 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뭔가가 보인다 하는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정신병리학적 유사 스트레스성 장애 PPSD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상사와 얘기해서 먹호프 성공 상당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곳의 희생자는 분명 나만이 아니었다 불에 타죽기를 기다리는 남자를 지켜본다 이곳에 남는 것보다 더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일 것이다 셔터 느낌은 아니죠 셔터 느낌은 아닙니다 카톡의 친구가 치킨이 낫냐 짜장면이 낫냐 낫냐는 그 낫자가 아닌데 시옷인데 잠깐만요 어제 친구가 치킨이 낫냐 짜장면이 낫냐 하니까 다른 친구가 내놈의 지능이 낫구나 라고 아 그 지읒으로 써서 그렇죠 지능이 낫구나 멋진 친구네요 기계에 물이 없습니다 먼저 벨브 두 개를 여주세요 어허 지혜로운 분이 솔로몬과 같은 친구를 드셨군요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오오오 아 이 새끼야 여기 못 오지 이 새끼야 너 못 오지롱 너는 여기 좁아서 못 들어오지롱 아 아 아 아 나도 못 가겠는데 나도 못 가겠는데 뒤에도 나와요? 설마? 뒤에도 나온다고 아 낫긴거에요? 아 낚인거에요? 문 열고 어어 좀비라기보다는 좀비는 아니구요 좀비일수도 있겠네요 그 좀비랑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실험에 의한 돌연변이? 라고 해야되나? 오 그렇죠 실험체라는게 더 맞는 말이겠죠 뭐지 오πα 저게 뭐 개달리있어 저게 매달리있어 누구 보여요 줌인 크 songs 그러들 잠써oked 체육 소 fils 일으니 오 우우우우 오! 그 집을 어리 장난감 가져왔어? 어 뭐야 됐다 배도 씻고 발도 씻고 사이사이 전부 열쇠를 찾을 때까지 우리 애기들 중에 열쇠가 지내가 있지 자 쉬 사찬향님 어서오세요 직장때문에 보기 힘들죠 힘내십시오 밸브 밸브가 여기 어디있나봐 그렇지 훌쩍 밸브 하나 열었구요 두개 열어야 된다고 그랬죠 밸브 더빙이 아주 그냥 착착한기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툴툴 떼고 구석구석 씻어야지 우리 뽀송뽀송한 애기 아이구 깨끗하네 그지 그렇지 자 내가 찍어줄게 애기 애기 성장동영상 우리 애기 깨끗이 씻어야지 우리 애기 구석구석 씻어야지 우리 애기 이 키미라님 스티커 한개 선물 최선 고맙습니다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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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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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로 가 나 어디로 가 하하하하 나 어디로 가냐 빙빙 돌아 어 뭐야 나 안죽였어 나 아직 안죽였어 아이 안죽었었는데 난 당연히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었다 생각했는데 안죽였었네요 아 도망갈걸 도망갈걸 그렇죠 경비 엄마야 못받겠지 어 못받겠지 어 뭐야 아우 아우 야 아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서 열었구나 어 아이 나 죽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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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쫓아오는 애가 워커에요 워커 이름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대기방 으흑 뭐 모를 수도 있죠 아 아 아 나 쫄보나 기어가야지 어디로 가야되지? 오오오 어디로 가야되지? 밸브를 하나 더 열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여긴 밸브가 없어 보이는데 방도 없고 갈대가 없는데 막혀있는데 이쪽이 맞지 않나? 저쪽인가? 어 저쪽인가 보다 저기다 저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어딨어? 밸브 들어오지마 아 여기도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숨어봐야지 들어온 것 같죠? 들어왔어 들어온 것 같아 아닐까? 어 아니구나 강예언님 어서오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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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아 뭐야 아까 죽어서 그거 무효됐나? 안녕? 어? 아직도 말이 많아 착하게 있으면 다음엔 니가 갈 수 있어요 으이짜 아니죠 이쪽은 깼으니까 엄마야 엄마야 어디갔냐 얘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자 강당 흐흐흐흐흐흐 강당 불 끈 것 같은 이 느낌 카페테리아 여기가 아까 굴났던 데죠 그죠 근데 못가는데 헉 됐다 돌쩍 어우 깜짝이야 아 나 야 너 이 현재 아 나 이 새끼 아 짜행나게 오우 어 허니 도망갈 거면 조용히 도망가야지 여기 막혀있네요 우후 오 전에도 말했지만 진짜 주옥같은 곳이다. 손가락이 또 나왔다. 주옥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뭐 튀어나고 그러지 마세요. 광대가 무서워요? 광대. 광대도 소름 끼치죠. 광대. 으음. 어 엑시트 엑시트. 아 고고고. 잠깐만 여기 뭐 있나? 파일. 전반적인 문제. 지난 몇 달간 파랑새는 연구, 조사, 교육 및 실습을 통해 다음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SI 수면유도와 H 최면 기술을 전쟁 및 특정 정보기관 내 문제에 적용하였을 때 어떤 가치, 그런 게 있긴 한다면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였다. 체면 후 개인의 기본적 도둑관에 반하는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기억을 완전히 잃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사람의 성격을 개조할 수 있는가, 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한가, 수면 유도장치란 정확히 무엇인가.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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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다했네요. 진짜. 완전 마루타네 마루타. 그죠? 으우우우우우. 으우우우우우우우. 오 마틴신물을 찾아라 마티이이이이이이이이인 마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 깜짝이야 어..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여..뭐야.. ..헋..허..허..뭐야..헣..허..허..놀래라! 길이 보여야 말이지? 오 여긴 뭘까요? 일쇄가 필요합니다 이 문을 사용하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나 어디로 가야 돼 뭐가 보여요 말이죠 저기서 나왔잖아, 그죠? 어, 여기 어디야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이젠 니가 내 핏줄이자 바울처럼 여겨지는구나 혹시나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덧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공포는 다른 이대보다 더 크단다 우리 모두 이를 이겨내야만 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단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을 못 박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고 너를 위해 여긴 내가 있단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마 무슨 쪽지를 빗속에다가 떨궈놓고 갔냐 흥치뿐님 감사합니다 섭림이 하니까 또 새롭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wavingве 흳 increasingly np higher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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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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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오면 소리가 이상해져? 왜? 저긴 열쇠 있어야 되고 저기에서 들어왔고 이쪽인가? 여기인가 보다 오 열쇠다 그렇지 딴사람 게임방송 잠깐 봤는데 1818만 계속 한다고요? 지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스포는 하지 마세이용 배로리 있어 배로리? 배로리 어디 있어 배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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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배터리 먹고 왜 숨을 헐떡거리냐 아 고맙습니다 배로리 사랑해 배로리 아 깜짝이야 나무도 무서워 이제 Get 더 배로리 어 예비 영어쌤님 어서오세요 영어쌤님도 인정한 미국식 영어 발음 영어쌤님이 인정했으면 뭐 영어가 안되면 왓섭으로 오세요 영어가 안되면 왓섭으로 오세요 왜왜 너 뭔데 와 이제 귀신도 나오네 이제 귀신도 나와 어? 어둠속의 그곳 그곳 희니시여 도와주소서 월라이더를 본거 같다 오오 월라이더야 제가? 오와아 방금꺼 좀 지렸습니다 다아 나 쩔고 오오 자 일로 올라가라고 네에 친절하게 딱 불까지 켜놨네여 으, 점프!!! 아야! 떨어졌어 아아 떨어졌어 달려가야 되는구나 오오 깜짝이야 어? 잠깐만 아닌데? 뭐야? 아 아 뭐야? 왜 다시 여기서 하지? 왜 다시 여기서 하죠? 뭐지? 방금 뭐였죠? 방금 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뭐지? 여긴 또 뭐야 뭔가 이상해졌어 지금 흠 흐잇 어? 떨어졌다 이번엔 진짜 떨어졌다 흐잇 둘 유 켜 유 켜 유 켜 유 켜 아 이 어두운 어두운 데가 너무 짜증나네요 이 어두운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밧데리 아까운데 점프! 허! 옳지 잘했어요 어? 어? 그러면 아까 제대로 온 거였는데? 아아 아까 제대로 온 거였는데 아아 옆을 볼 걸 옆을 볼 걸 흐잇 어? 뭐야 흐흐흐흐 아아 짜증나 갑니다 자 러리 고우 아 멀리뛰기 지금이니 아아 지금이니 아아 아아 아이샤 아이샤 아아 아아 아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쉬운 것을 아아 지금이니 그렇지 여긴 어떻게 가야 돼 여긴 어떻게 가야 돼 여기여기서 저기까지 점프를 하라고? 아니겠지? 설마? 뭐야 뭐야 여기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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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 뛰어서 넘어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맞이 좀 흐흐흐흐흐 흐흐흑 fu 달려가서 점프해보겠습니다 하하아아아ㅏ아앗 점프어 뭐야 일단 내려왔어요 그냥 배터리 완전 광탈이죠 아 여기서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냥 원래 떨어지는 덴가 본데요? 그죠? 원래 떨어지는 데였네 왜 하지 말라 그랬지? 귀담임? 하지 말라 그래서 망설였잖아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아, 벽 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벽을... 아니, 벽을 탈 수 있어야 타지 흐흐흐흐 저도 그렇게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다구요 그야 유령이 보여 어떡하라고 어이, 깜짝이야 아, 좀 쉬자 아 어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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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え є 어 뭐야 깜짝이야 오줌싸고있어 야 나 밟고 올라갈래 어디로 가야되지 아 또 밧데리 또 없어 밧데리 너무 금방 나는거 아냐 진짜 너무 광탈하는거 아냐 오 갈데가 없어 샤오미 보조배터리야? 일로, 일로 뛰어 넘어가는건 아니겠지 설마? 설마? 흐흐흐흐흐 나 넘어왔어 네 방송국에 게임추천란이 있습니다 넘어오는게 맞아요? 아 쇠사슬소리나 그 등장 이어가죠 이럴때까지 우후 밀치님 어서오세요 묵이님 반갑습니다 아 물치님 어서오세요 물치님 반갑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오 숨으라고 이렇게 돼있구만 키미랜님 감사합니다 현재 왓섬님 심정 고맙습니다 야 나 오자마자 그것은 아닌 것이지 나오자마자 그것은 아니지 아 깜짝이야 유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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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데 숨어도 되겠다 어 잠깐만 절로 올라갈 수 있나 그러네 흐흐흐 흐흐흐 참 나 어쩐지 아까 그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괜히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구만 아니 웃긴 게 꼭 내가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세요 하면 길이 생겨요 흐흐흐흐흐 더이상 길이 없어요 떨어져야 되나 흐흑 자 어 어 어 여기 어디야 아니죠 네 일로 여기서 떨어졌죠 오우 야 거기서 오면 어떡해 어후우 어후우 비켜봐 비켜봐 비켜보라고 나 좀 뛰어가게 마테도 없구만 새끼가 새끼가 야 나 잠깐만 야 내 엉덩이 야 내 엉덩이 잡는게 어딨냐 엉덩이 잡는건 반칙이지 다시 죽여라 죽여 지금 내가 어허허헣 수구리하고조 내가 지금 도망가고있네 엉덩이를 잡아뽑네 아싸 배터리 히히히 different 엉덩이 방송에 참 어? 엉덩이성의자야 내가 춤을 데가 없는데? 칼칼칼칼칼 자기야 나 잡아봐 나 아까도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갔는데도 잡혔는데? 어? 안 잡혔다 오예 이놈 시끼야 에이 시끼야 에이 시끼야 내 엉덩이를 찍어주지 씁쓸한 너의 뒷모습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뭐야 여기도 못 들어가 와 이제 좀 짜증날라 한다 나 어둠이 무서워요 내가 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방금 에코 켜졌는데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제가 켠거 맞아요 아 여깄구나 길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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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쩔 수 없는 가려움처럼 떨칠 수가 없다 그렇죠 입장 왓섭님이 입장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이야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아직 멀었다 아브라함조차 시선을 땅으로 떨궈야 했으니 하지만 곧 머지 않았어 이쪽이다 개시가 눈앞에 있단다 위층을 통해 마틴 신부에게 가라 키메라님 어휘 감사합니다 뻥치지마 胸scale 쉬운 건밹 설탕 엑이가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흐이쌰! 그러니까 나 배터리 부자였는데 어, 쟤 뭐야? 나, 나 아까만 했는데 어 배터리다 흐이쌰! 그렇지 나 배터리 부자였는데 배터리 거지가 됐습니다 대단하니요 헉 헉 에이 헉 헉 헉 헉 헉 아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달라니까 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 찾으라 그럼 길이 있을지요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번엔 안녕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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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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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밝다 광명이 있을지요다 아 밝다 밝으면 뭐해 길이 없는데 아 또 내려가요 오 여기 아까 처음 처음 거기요 그렇죠 어 깜짝이야 나치전범 공개범 공개법 첫째 종이클립 작전은 외국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6개 공군 내 기술적 과제 수행의 수단으로서 제공한다 63 프로젝트는 본디 재활용 예방 목적의 계획이다 이 계획의 목적은 우수한 독일 및 오스트리아 전문인력을 미국에 고용함으로써 잠재적 적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뭐하냐 너 지금 나 찔렀냐 어이가 없네 하나 어이가 없네 허허 아 내 밧데리 또 찾아야 되잖아 밧데리 허허 함정 카드였어요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어 오오 오 밧데리 아 밧데리 어 아까 내려가는게 아니었나 보네 오오 아 뱀 호우 호우 노동절에 회사 상품권을 줘요? 좋은 회사잖아 상품권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3상이나 만상이나 어 복받으신 겁니다 어버이날 보너스 와 지금 약올리시는 거죠 안단테님 어버이날 보너스에 어 노동절 상품권에 음 알 월라이더 신화에 대한 간략소개 머코프 연구개발부 지원팀용 머코프사 주의! 본 자료는 단지 지원알림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치료중인 혹은 치료가 끝난 환자들과 그 어떤 관련도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알프 마라 슈라트라고도 알려진 월라이더는 악마와 비슷한 존재로서 독일에서 유래되었으며 잠든이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잠든이의 가슴에 쭈그리 앉아 쭈그리네 쭈그리 쭈그리 앉아 숨을 압박하는데 공포에 질려서 깨어나도 몸이 마비되어 질식 증상을 보입니다 나이트메어 악몽이라는 단어는 마라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기도 하다 드물게 잠든 이를 겁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드물게 잠든 이를 겁간해? 겁을 주면서 어? 그거 하는 건가? 겁탈하는 건가? 뭐지? 여자의 가슴에서는 젖을 남자의 유두에서는 피를 빨아 야 남자리 아 남 아 아 갑자기 아 아 갑자기 젖꼭지가 찌릿찌릿해지는 이 기... 기분 아 아 아 아 갑자기 젖꼭지가 젖꼭지가 찌릿찌릿ốt합니다 아... How do you do? 김혜라 님 스티커 한 개 선물 쫄싹!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은 안 돼요... 아아... 신이시여... 죽고 싶지 않아... 어!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를 위한 귀한 곳에... 어, 뭐야... 배터리... 그렇지... 아, 배터리... 좋아요...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아, 약간 거긴가? 어디로 가지? 아, 아까 그 계단에서 못 뛰냐고요? 쓰읍... 못 뛸 것... 같이 생겼던데? 아, 또 배터리 없다... 쓰읍... 그래... 한번 올라가볼까? 다시... 여긴 잠겼고... 여긴 잠겼고... 쓰읍... 쓰읍... 아아... 지금 그거는... 음... 쓰읍... 올라가란 뜻이구만... 그죠? 지윤님... 아아... 아아... 쓰읍... 이런식으로 또... 슬쩍슬쩍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구만... 쓰읍... 슬쩍슬쩍 알려주시는군요... 지윤님... 쎄... 핵... 쎄... 핵... 쎄... 아아... 어디로 가지... 열정을 도착해... 열정을 도착해... 금방 손을 닫고 있는 곳... 위층에서 건너올 수 있단다 빨래, 활, 송기용 퓨즈가 3개 필요하다 아 여기 열쇠가 있네요 아 또 뭘 구해와야 돼 화이팅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우우 프랫포 리벨레이션이 뭐죠 많이 왔어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나요? 우호우 우우우우우 engine